1. 아버지를 신뢰하나? 아니 너는 아버지를 신뢰하나? 응? 아니 아버지를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니? 이거 보이나? 수술도구 수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맛있는 과식처럼 먹지 자 빨리 보내봐 팔랑팔랑팔랑팔랑팔랑팔랑 꼬나 여기 귀를 보면 귀 안에 요털들이 있어 요털들이 요털들이 자꾸 습기가 차고 바람만 통하게 해가지고 요 안에 곰곰이 한 바이러스 세균들이 백실거리게 되면서 응 야옹 여기에 휘평이 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꼬니 너 알지? 너도 여름에 막 그럴 때 있었잖아 응 그래서 아빠가 1단계 제모 제모 작업을 하겠다 이게 뭐냐 제모할 때 세균감염을 줄여주고 통증을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마취 기능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편하게 뽑는다고 하더라고 편하게 뽑는다고 하더라고 통증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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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 너무 많이 하는 맞나? 자 문지른지른지른지른 골고루 펴준다 톡톡톡톡톡 이 손가락으로 움직여주세요 톡톡톡 말만 톡톡톡이지만 털은 안 쓸거야 형을 왜 가져와 자 이것이 바로 메스 이렇게 살짝 구부러지면서 안에 털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마감처리가 잘 안되어있는거는 이렇게 끓였거든 그래서 상처가 나기 쉬운데 요거는 상품평이 좋더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다 알아봤다 아버지 진짜 자 이제 제거작업에 들어갑니다 자 꼰이 이제 마취가 좀 됐나 어? 그냥 뽑히지 좀 느낌이 부른데? 아 그래? 어? 그냥 뽑혀? 어? 그냥 뽑혀? 할 필요없어 이거 뭔데? 이게 뭔데? 낑글네 낑글랬어 이거 묵음 처리해주세요 편집한테 이거 묵음 처리해주세요 편집한테 하하하하 잘하네 예스 아버지 다 하면 간식 줄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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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느낌이냐면 바삭 바삭 바삭해진 느낌이야 이거 누가 안 아프다 캤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호나 좀 참아 간식 많이 줄게 간식만 주면 왜 해야 돼? 규평이 또 생겨 그럼 또 뽑아 그럼 또 간식을 또 먹어 간식을 또 먹고 또 뽑는 거야 응? 어때? 괜찮아? 혀가 닭바 같이 놨는데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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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아유 간식 간식 으허호호호호허호호호 doğru 도망간다 이게 아유잘 했어 으허어얼 하하하하 뜨찌еть지 뜨찌이 Si zen答